김현진의 그림 24년 4월 9일 화요일 숟가락 나려 김윤재의 그림 안녕하세요 김윤재님 제재는 케이팝과 제 그림 사용원 매주평년 저녁 19시 50분에 올리는 숟가락 나려 김윤재 그림 여름에는 눈과 길을 켜드릴게요 그림 보는 눈과 길을 켜드리는 제 그림 사용입니다 한얼굴이 대파맞은 풍경입니다 여러색을 넣었고요 대파와 얼굴 사이에 그냥 대파맞은 장면을 그렸습니다 오픈캠퍼스 세븐 버전의 컴퓨터 그림이고요 이상의 그림 보는 눈과 길을 켜지는 제 그림 설명했습니다 숟가락 나려 김윤재님 팟캐스트 팟팡 스파지파이 팟 이 두개가 없을 때 숟가락 나려 김윤재 그림 숟가락 나려 김윤재님 그분이 녹음 캐스트는 그냥 하트만 눌러주시고 돌아주십시오 오늘 생방 녹음 다시 듣기 권입니다 들어줄 수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돌아본 수 있는 재밌문입니다